김치찌개 헬로우 마이 유튜브 프렌즈 투데이 푸드 이즈 김치찌개 오늘 요 김치찌개는 스팸과 참치를 이용해서 끓였습니다 계란후라이 두개 있구요 밥도 밑에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김치찌개는 참치 들어가면 예술인거 같애 밥에다가 요렇게 한 숟가락 퍼서 밥에다가 싹 물을 끄께요 불 끄께요 물을 끄는 건 같이 니까요 오이 오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endorse 미니 아 아 아아 아아 혹은 허엇 아아 어 아아 아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우 죽이네 맛있다. 음 Barb 아오오오 아 성공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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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아... 으아... 으아... 으음... 아아...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달라딜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